안녕하세요. 아나토메 트리닝 황석입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들 손목이죠 손목. 손목과 전환 관련해서 나머지 근육들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전근들, 즉 손목을 펴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중에 먼저 나오는게 익스텐서, 칼파이, 레디알리스, 롱어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를 보면 이미 힌트가 나와있습니다. 익스텐서죠. 펴는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칼파이, 이게 손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 레디알리스, 이게 어디죠? 그쵸. 노쪽이죠 노쪽. 구용어로는 요걸이겠죠. 롱어스, 긴거죠. 그래서 손목을 펴는 근육인데, 어디쪽에서 붙어있는지. 레디알리스, 즉 노뼈쪽에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형태가 어때요? 롱어스, 아주 긴 근육이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어로는 긴 노쪽 손목 편근이 되겠구요. 구용어로는 장요측 수근신근이 되겠습니다. 한글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가장 우선시로 외우세요. 가장 중요하게 외우시구요. 그 다음에 한글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용어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영어가 제가 문화사대주의가 있거나 이런건 아니지만, 영어가 공통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알고 있어도 한국에서 쓸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영어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작점을 보게되면, 위팔뼈, 가쪽, 관절, 위웅기, 위능선입니다. 에피콘다일이죠. 에피콘다일. 레터럴 에피콘다일인데, 이거를 좀 많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가쪽, 관절, 융기, 위능선. 레터럴 에피콘다일, 능선이니까 리찌 이런것도 되겠네요. 하지만 레터럴 에피콘다일. 이것만 선생님들이 알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상완골 외측과 상선. 즉, 여기 지금 보게되면, 외측상과 있죠. 외측상과.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서 살짝 위로 가면, 능선처럼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거에요. 정지점을 보게되면, 두번째 손어리뼈 바닥. 메타카팔 베이스 파트겠죠. 메타카팔 베이스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이게 베이스. 몸통이 가운데가 쉐프트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헤드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 몸쪽에서 가까운 손바닥뼈다. 라고 하면 베이스라고 표현하고요.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쉐프트. 쉐프트. 몸통이라고 표현하고, 먼쪽에 위치했다. 그런 파트를 저희가 헤드. 메타카팔의 헤드 파트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움직임을 보게되면요. 당연히 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수출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손목 관절이 펴지거나 벌려진다. 왜 벌려지냐. 팔 이렇게 볼게요. 팔 전환. 전환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새끼손가락쪽이죠. 여기가 뭐에요? 자뼈쪽이구요. 바깥쪽이 어딜까요? 그쵸. 노뼈쪽이겠죠. 근데 이 손목의 움직이는 축을 보자고요. 손목의 가운데가, 이 가운데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치우침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 긴 노쪽 손목 편근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쵸. 바깥쪽에서 시작하죠. 바깥쪽.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 번째 손오리뼈 바닥에 붙어요. 두 번째. 이런식으로. 이게 짧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형식축에 가게되면, 그쵸. 지금 축 기준으로 해서 당기는 파트가 바깥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손목 관절이 벌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손목 관절에 집중돼서 표현을 하게 되면, 벌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디? 노쪽 치우침이 되겠죠. 0으로 하게 되면, 라디알 디비에이션이 되겠죠. 구형으로는 뭐예요? 요측 편 위가 되겠습니다. 손목 관절을 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긴 노쪽 손목 편근이 수축을 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 손목 관절축을 당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쪽으로 벌려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롱거스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쵸. 당연히 짧은 것도 있겠죠. 브리비스도 있을 겁니다. 익스텐서 칼파이, 라디알이스, 브리비스. 자, 얘는 짧은 노쪽 손목 편근이에요. 자, 긴 노쪽 손목 편근이 바깥쪽에 조금 더 붙어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 붙어있는데, 안쪽으로 붙어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똑같이 가쪽 관절 유기위능선에,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요. 거기서 시작해서, 정지점을 보게 되면, 아까는 두 번째 손어리뼈 바닥에서 붙게 됐죠. 뭐가 붙어요? 긴 노쪽 손목 편근이 두 번째 손어리뼈 바닥에 붙었지만, 짧은 노쪽 손목 편근은 한 개 더 건너뛰어갑니다. 그럼 어디에 붙어요? 세 번째 손어리뼈 바닥에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손어리뼈 바닥은 어디일까요? 그쵸? 가운데 손가락을 쭉 따라서 내려왔을 때, 한 요 정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어디서 당기죠? 에피콘다일에서 당기잖아요. 레터럴 에피콘다일.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쪽으로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레디알, 기비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손목을 펴는 건 당연하겠구요. 그렇죠? 그래서 익스텐서, 카파이, 레디알리스, 롱거스나, 브리비스는, 다 레디알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로 이 손목을 움직인다? 레디알 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손목을 이렇게 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펼까요? 이렇게 일자로 펴는 게 맞을까요? 이 두 근육은? 아니겠죠. 레디알 쪽으로 펴겠죠. 레디알 쪽. 그래서 이렇게 손목이 위로 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레디알 쪽은 어디죠? 그렇죠. 여기죠. 엄지 쪽이죠. 손목을 이렇게 펴는데, 어디 쪽으로 펴냐 이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펴겠죠. 이렇게. 레디알 쪽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구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손목 축에서, 이 근육이 시작하고 붙는 부위가, 손목 축에서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을 폈었을 때, 일자로, 완벽하게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좀 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펴게 된다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외우지 않으셔도, 가볍게 이해만 한다면,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꼭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근육입니다. 익스텐서 카파이 울라리스입니다. 익스텐서 카파이 울라리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까 저희가 뭐 했죠? 익스텐서 카파이 라디알 리스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이 친구는 손목을 펴주는 근육인데, 어디 쪽에 붙어있겠구나? 그렇죠. 자 뼈 쪽에 붙어있겠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힘을 썼었을 때, 손목을 펴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펴줄까? 자쪽 방향으로 펴주겠구나. 이걸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점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쪽 위 관절 융기에서 시작을 해요. 일단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자, 가쪽 위 관절 융기에서 시작하라는 하는데, 자, 어디에 붙게 되죠? 다섯 번째 손 허리뼈 바닥입니다. 얘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정도 붙어있겠네요. 손 허리뼈 바닥이니까요. 자, 가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가 당겨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원래 몸에 낙서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낙서 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손목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 검은색 점이 손목에 대한 축입니다. 치우침의 축이에요.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색 점이, 이게 뭐냐면, 자쪽 손목 편근의 부착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이 자쪽 손목 편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쪽 손목 편근이 당겨지면,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금 이 검은색 축 보이세요? 이 손목 편근, 자쪽 손목 편근이, 이 축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뼈 쪽이 아니라, 노뼈 쪽으로 기울여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축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축보다 안쪽에 있죠. 그래서 얘가 당겨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이해 가세요? 각쪽 위 관절 윤기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관절에 움직이는 축보다, 더 안쪽에 근육들이 당긴 방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축이 됐었을 때, 얘보다 더 안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손목을 폈을 때 어떻게 되요? 손목을 폈을 때,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펴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자쪽 손목 편근입니다. 손목 근육들을 손님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셨을 때, 관절의 축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축. 물론 너무 어렵다. 그런 축 같은 건 모르겠다.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셔도 괜찮고, 괜찮은 건 솔직히 모르겠고, 공부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냥 손목 편근. 카파이 울라리스나 카파이 레디얼리스. 아, 얘가 손목을 어디로 펴주게 만드는구나.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더 넓은, 더 깊은 시야를 가져갈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손목을 피는데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펴준다. 뭐 때문에? 관절 축보다 당긴 방향이 더 안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당겨졌을 때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펴지는 모션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익스텐서 디지털 미니마이입니다. 이걸 익스텐서 dgt 미니미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새끼평근, 소지신근입니다. 얘는 뭐하는 근육이예요?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펴주는 근육인데, 얘는 손목을 지나기 때문에 손목에도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얘도 어디에서 시작해요? 가쪽 위 관절 유흥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얜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들? 자, 관절축이 어디에요, 선생님들? 조금 더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 관절축은 가운데겠죠. 사실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자, 가운데에서 지금 더 어디쪽으로 얘가 당긴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성성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폈을 때 어디쪽으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손목을 펴주는 작용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서 디지토룸입니다. 디지토룸. 손목을 펴는 근육들은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 층도 다르고요. 이런 구성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목 편근에 대해서, 손목을 펴는 근육들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좀 깊게 하고 싶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목 굽힘근을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 손목 굽힘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인데, 손목도 같이 펴줍니다. 왜 그러냐면, 뭘 지나요 선생님들? 팔꿈치도 지나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 친구들이 팔꿈치를 펴는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일부러 여기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관절이 어디에요 선생님들? 손목 관절도 지나죠. 이 손목 관절, 손 허리뼈 관절, 이걸 다 지나기 때문에 뭘 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지나가는 관절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그래요? 손가락 평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그래요? 지금 저희가 봤던 거에요. 긴 노쪽 손목 평균, 짧은 노쪽 손목 평균, 자쪽 손목 평균, 새끼 평균 모두 다. 다 팔꿈치 관절을 지나고, 손목 관절을 지나고, 지나가는 관절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 그럼 지나가는 관절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팔꿈치에는 아주 미미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근전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 일단 네, 굳이 엘렉션 레퍼런스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친구들이 작용하는 파트들이, 리스트, 손목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육,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레퍼런스를 찾아보지 않아서, 산부로 강요하거나,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육들이 지금 보통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냐면, 전원의 중간 부분까지만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원의 중간 부분 혹은 아니면, 전원을 넘어서, 전원 2분의 1 지점까지 근육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근육들이 이 수축의 힘을, 근육 본인들이 전달을 할까요? 아니면, 힘줄들이 전달을 할까요? 힘줄들이 전달합니다. 힘줄들이. 힘줄들이. 물론 근육들도 어느 정도 전달하는 이런 힘도 있겠지만, 근육의 엔진이라면, 텐던, 힘줄은 그 엔진을 파워로 만들어주는, 엔진을 실질적으로 전달시켜주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힘줄이 변하는 파트, 근육이 힘줄로 변하는 파트가 어디에요 지금? 전원 2분의 1 지점, 혹은, 손목과 가까운 지점에서, 텐덤들로, 힘줄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밑으로 더 강한 힘을 전달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거 답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그럼 네가 왜 강의를 하냐? 라고 당연히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말했던 것들, 무조건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아 그렇구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경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뭔가 선생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기르셔야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강의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내가 예약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목과에서 손가락 편근을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자, 이 친구들은, 자, 각쪽 위관절 윤계에서 시작해서, 다 어디에 붙어요, 지금? 가운데, 혹은, 먼 쪽 손가락 뼈에 붙게 됩니다. 지골이라고 하죠. 먼 쪽 손가락 뼈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움직이를 보게 되면, 팔꿈치도 펴주는데 도움을 물론 주겠죠. 근데 크지 않다고 보고, 손목을 크게 펴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엄지는 아닙니다. 선생님들, 엄지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뼈 사이 관절,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뼈 손가락 관절을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수근, 중순 관절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지나가는 관절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목 표면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을 만져보시고요. 한번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투덕투덕투덕 계속 뭔가 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손가락 평근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뭘 해볼까요? 느껴보실 겁니다. 팔꿈치 가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얹어둬고요. 자, 손목을 필 건데, 손목을 필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쪽 손목 평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요골쪽. 즉, 노뼈쪽으로 손목을 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노쪽 손목 평근이 되겠죠. 이게 다 이제 리스트 익스텐서입니다. 리스트 익스텐서. 손목을 펴주는 근육들은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바깥쪽에 붙어있어요. 싹 다. 모두 바깥쪽에 붙어있습니다. 손목을 펴주는 근육들은 다 바깥쪽에 붙어있어요. 선생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따 구핀근.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구핀근은 어디에 붙어있어요? 팔꿈치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손목을 펴는 근육들은 다 바깥쪽에 붙어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테니스 엘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라켓을 잡고 백핸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테니스 공을 쳤을 때 테니스 공을 쳤을 때 이런 손목을 펴는 텐션들이 다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손목을 펴는 근육들이 다 바깥쪽에 전달되겠죠. 그쵸? 손목을 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게 과해졌을 때 바깥쪽 외측 상각 팔꿈치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저희가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이유를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그냥 너 손목이 약해서 그래. 손목을 펴는 근육들이 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서 재활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통증을 계속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소염제를 먹고 다음에 아이싱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 더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무슨 운동을 하냐? 손목을 펴는 등척성 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손목을 펴줄 때 등척성이 뭐예요? 근육의 길을 늘리지 않고 혹은 수축하지 않고 일정 길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 범위 플랭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운동들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등척성 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축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손목을 실질적으로 펴주는 운동이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신장성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길어지면서 텐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정말 테네스알보가 생기는 게 이 평근들이 약해서 그런 걸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 스트레스가 더 전단이 많이 간다는 건 리스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얘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닐까? 단순히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혹은 혹은 숄더가 움직여야 되는데 숄더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쪽 모션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팔꿈치 바깥쪽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아닐까? 흉추 회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흉추 회전이 되지 않아서 리스트를 강하게 펴서 테네스알보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팔꿈치가 아파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팔꿈치를 안 아프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아프게 되는지 그 원인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왜 네가 그 팔꿈치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지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너투맨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RMT라는 평가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근육들 혹은 그 근육과 연관이 있는 근육들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RMT 안 들으셔도 돼요. 선생님들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기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평가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에요. 선생님들 그래야 선생님들이 뭔가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써져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써져 있으면 못해요. 뭘 수업도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업을 한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리스트 익스텐서들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자 근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자 저번에 봤던 근육이죠. 이게 뭐죠? 브레키오 레디알리스 그 밑에 바로 익스텐스 카파이 레디알리스 롱거스가 붙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갓쪽에 싹 붙어있는 거에요. 자 플렉서머슬들은 제가 살짝 좀 치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스 카파이 레디알리스 브리비스가 바로 뭐 뒤에 있어요? 바로 롱거스 바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선생님들. 뭐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나눠진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안 나눠졌습니다 선생님들. 카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막들이나 이런 것들 다 얽혀있어요. 어 그래서 카데바를 한번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구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구분이 되려면 정말 많은 연부조직들을 많이 이렇게 빼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음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쨌든 익스텐스 카파이 레디알리스 브리비스 바로 뒤에 익스텐스 디지토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지토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게 익스텐스 디지타이 미니마이가 있습니다. 새끼 평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게 익스텐스 카파이 울라리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구요. 손목축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손목축을 이렇게 해서 축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그렇게 돼서 자 한번 축을 보자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한번 그림을 제가 그렇게 잘 못 그립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해볼건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요게 뭐에요? 익스텐스 카파이 울라리스. 그래서 얘가 당기게 되면 축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축보다 그렇죠. 안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새끼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오 괜찮네요. 화살표. 아주 좋구만. 자 새끼 평근도 한번 이런 식으로 돼있죠.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구요. 자 근데 손가락 평근들 있죠. 익스텐스 디지토룸.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텐던들이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이 친구들은 손목을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이렇게 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디알리스 한번 볼까요? 레디알리스. 레디알리스는 세 번째 손오리뼈.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는 손오리뼈. 세 번째 손오리뼈. 거의 이 세 번째 손오리뼈 바닥. 이 관절축이 여기 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거의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을 거의 일직선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당기는 파트가 어디에요? 축을 지나가더라도 바깥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엄지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롱고스는 당연하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롱고스 당연히 두 번째 손오리뼈 바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이렇게 레디알리스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봤고요. 손목 평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요. 벤치프레스 할 때도 그렇고 푸쉬업 할 때도 그렇고 손목 눌린다. 혹은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가 퉁퉁 튕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손목, 손가락들은 잘 많이 안 해오세요. 잘 많이 안 해온다기보다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작고 그룹들이 작고 별로 쓸데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다투민 트레이닝에서는 항상 말을 하는 게 몸통도 중요하지만 몸통의 문제가 사지 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지 말단의 문제가 몸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체 연결성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알려주는 것만 계속 그냥 듣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고민을 다음 강의는 손목 플렉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도 마찬가지로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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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